구독,좋아요,끊어주세요 장단점이 있어, 이걸 걷어놓으면 눈 피해는 안 보는데 겨울에 비가 자주 오면 예주가 뜨거울 수도 있어 비가 자주 오면 안이 안같이 근데 이게 또 몸에는 비를 맞춰서 비를 흠뻑 맞춰가지고 이게 있으면 비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게 좀 이리와 1등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